현금 지급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돈을 빼앗으려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사상구 주례동에 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B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어깨 등을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상구 주례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